저, 저리 가세요... 불타온나라! 생명의 태양이오! 너의 물을 잘 비키다. 이제야 싸우는 것 같네요. 롤롤러! 쉽지 않을 거야... 상대의 그리저! 겨울 수 없다고! 저... 저리 가세요... 다 내고... 도와줘! 갈게요! 더 버텨주실 수 있죠? 여기에... 도와줘! 새 도레를... 들어주세요! 신사총려 여러분! 싸이닝! 그 어떤 운명도... 나를 막지를 못해! 도와줘. 너의 물이. 전 지루완군 시상화! 상대해 드리죠. 해군요! 아, 이 자식은? 아, 이 자식은? 비날레를 참 시켜볼까요? 각오하는 게 좋아! 갈게요! 이제야 싸우는 것 같네요. 반대가 사라져! 염.'' 무빙보면 공개 불이 가능해요. 이 자식은? 를 이런덤입니다. girlfriend댓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